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티웅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는 이 기계는 싱거 미싱의 1116 이라는 기계 인데요 미스테이크 입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는 이제 파이오니아 라는 기계에요. 파이오니아의 재봉틀 입니다. 왜냐면 요새는 재봉틀들을 수입해서 팔기 때문에 똑같은 기계가 싱거 에서 수입하면 싱거 미싱이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이오니아에서 수입하면 파이오니아 재봉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생산 공장은 공장에서 그 추라이 라고 한국군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협의 하여서 아 요새 신가로 수입해서 팔기 때문에 싱거 재봉틀이 되는 거고 파이오니아 재봉틀 이라고 하면은 또 파이오니아 브랜드를 찍어서 보내주는 기계 입니다. 제가 이제 수리한다고 뜯어보니까 싱거 1116 하고 어 다른 점이 없었어요. 이 기계는 이제 로어 포지션 바늘이 내려올 때 가닥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일 타이밍 타이밍 하는데 이런 타이밍 포인트가 맞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기계였습니다. 전체 분해를 해서 뜯어서 그 타이밍을 맞춘 거죠. 한마디로 브랜드만 붙이면은 그 회사가 자체 공장이 아니면서도 그 회사에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은 많은 판매의 대수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안타까워요. 옛날처럼 막 재봉틀 하나 만들면은 막 이거는 막 평생 동안 고장이 나면 안 된다. 이런 브랜드 파워라 그랬죠. 자부심 이런게 없어진지 오래됩니다. 아마존이고 한국에서 판매를 했든 미국에서 샀든 이렇게 둘러보면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모터를 교체하려고 딱 뜯어보면 모터가 타서 교체하려고 뜯어보면 뭐 전혀 다른데요.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고 자체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일정한 모델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를 찾아가서 자기 브랜드를 넣어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델이 인기가 없으면 모델을 수입 안하면 판매 중지가 되는거죠. 중단이 되는거죠. 이건 실패꽂이인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질이 잘 되냐를 확인하고 다시 뜯어서 조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그러운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거 커버 도 씌우고는 안 되죠. 다시 뜯어야 됩니다. 이제 수리를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안에 닫혀주는 나사가 이걸 풀게 되면 빠져서 달아나 버린 거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기기를 다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실패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돌립니다 다섯 여섯 번 밑을 좀 다뤘죠 음 음 예 스피터 컨트롤을 아주 속도 조절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램프에 풀이버는 걸 붙을 수가 있어요 이 체벙품들이 다 이래요 우측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제 복실을 감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큰 실패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걸어서 큰 실패를 잡아주세요 요새 작은 기계들이 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 기계하고 다릅니다 그쵸 네 복실을 감았습니다 파이오니아 재봉틀 신고 1116하고 다른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파이오니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네요 요건 이제 북터리다 그러죠 버빈 버빈 케이스 요렇게 넣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틈새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요 기둥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 부분 확인하셔야 되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사용 설명은 해드리고 다시 뜯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립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기계입니다 이게 저희가 볼 적에는 이제 100% 완벽하게 완벽하게 수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립에 들어가는데 조립하고 나서 보면은 각 브랜드별로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자가수리가 어렵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A의 직선 이거 0번에 놔야 직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박음질이 잘되는가를 확인하고 박킹서부터 하부까지 모두 다 뜯어놨어요 일단은 박음질을 잘 잘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게 직선 바느질이죠 직선 아이고 다행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느질 땀수를 얘기하는거에요 기름을 넓게 되고 기름을 촘촘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스티치 요거는 후진 버튼입니다 후진을 하는 꼭 눌러주고 박으시면 후진이 되는거고 요거는 지그잭 바느질인데 지그잭은 폭을 제일 넓은데 오믹이 지그잭 바느질입니다 요거 보시면 C 이게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기본의 세발적인인데 세발적인 해봐야되요 아, 화금질 잘 보구나 저 후진이 없을 것 같아요 4번에 넘어서 특수바느질이 나오네요.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되고 있습니다. 즉선바느질 파이온이 알아내는 브랜드를 달고서 판매됩니다. 아예 스티치 좀 복잡하네요. 이런거 많지 않은데 이렇게 판매되면 안드로질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치고 내려오전에 대전 서구 존산동으로 보내지는 파이온니아 제품 네, 술을 마쳤습니다. 모델번호도 잘 나와 있지는 않네요. 브랜드를 막 찍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신고 116하고 같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박음질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비슷한 기계가 다 거의 다 같아요. 브랜드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전세계 각종 브랜드로 찍어서 판매했다는 이런 사연이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안에 못하서부터 모두 다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